침례병원 파산 6년째, 지역주민들의 기약없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보건복지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의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기다리다 지쳤다며 냉담한 반응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 앞입니다. 약국은 문을 닫은 지 오래. 음식점과 의료기 판매점 몇 곳은 침례병원 재개원만을 기다리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공공병원으로 문을 열겠다는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금정구는 응급실을 가진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출동 5분 내에 응급 현장에 도착 가능하고 10분 내에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일명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면적을 구별로 살펴보니 금정구는 전체 면적의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 강서에 이어 세 번째로 의료 접근성이 낮았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수영구와는 10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출동을 빨리 하더라도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침례병원이 다시 문을 열어야 하지만 2022년 부산시가 병원 부지를 매입한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새로운 의료 서비스나 의료 숙가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지난달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부족하다 또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계획과 입장을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명백한 부산시의 실책입니다. 올 초 침례병원 보험자병원화 안건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보험자 병원이 통과한다 해도 개원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